그럼 또 다음 부동산으로 가볼게요. 오늘 만나볼 마지막 부동산입니다.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국가를 좀 옮겨 봅니다. 라오스로 가볼게요. 라오스에서도 이 수도를 보겠습니다. 비엔티안에 위치한 곳인데요. 탄루안 경제특구 안에 위치한 아파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스를 보게 되는데 이 아파트 어떤 곳인지 계회부터 좀 안내를 해주실까요? 네, 라오스의 수도가 비엔티안이죠. 라오스의 수도인 비엔티안의 경제특구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의 강남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경제특구 내에 조성이 된 19개 동의 아파트가 되겠는데요. 총 17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1,600세대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중공은 이미 완료를 했고요. 제가 라오스를 직접 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라오스의 전반적인 느낌도 한번 보고 이 아파트도 봤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아주 견고하고 예쁘게 잘 지어진 걸 확인하고 왔습니다. 가격은 1억 2,700만 원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 9천만 원대부터도 가능합니다. 9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건물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경제특구가 한 100만 평 정도 되는데요. 이 첫 번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아파트가 그래서 지금 이 세대를 시작으로 이 아파트를 시작으로 앞으로 쭉쭉 골프 빌리지라든지 호텔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갈 곳의 지금 시작점인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우선 아파트 앞에는 수영장이 있고 아파트 뒤에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영장과 골프장을 끼고 있는 아주 고급 아파트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여기에 좀 강조드릴 것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는 정부가 주도하는 국책사업입니다. 어떤 부동산보다도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외국인과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서 라오스의 경제부장관이라든지 주요 인사들이 한국에 홍보관까지 다 와서 어떤 경제특구 개발에 홍보에 상당한 열의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 투자 촉진법에 따라서 유일하게 경제특구인 이 지역만 외국인 개별 등기가 가능하고요. 또 저금리의 담보대출, 또 세금 규제나 주택수 제한에도 매우 자유롭고요. 영주권의 혜택까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정책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동산이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라오스, 정부의 국책사업입니다. 정말 믿고 지금 볼 수 있을 만한 지역이라는 거죠. 그것도 수도 비니티안에서 경제특구한 100만 평이 만들어지는 거래요. 여기 첫 단추를 껴놓은 거 바로 이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모습으로 지어지고 있다는 점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보셨고요. 건물의 특징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그러면 단왕 경제특구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라는 궁금증 좀 드실 겁니다. 입지역 호재 더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입지역 건과 개발 호재도 설명해 주시죠. 라오스 같은 경우에 동남아시아 인도처이나 반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내륙 국가죠. 우리나라와는 2, 3배 정도 크고요. 또 인구 수는 750만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그런 곳인데요. 지금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캄보디아, 또 태국같이 5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교역의 교도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고 현장에 있는 비엔티안 같은 경우에 메콩강을 끼고 있는 라오스의 수도로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가장 큰 도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라든지 다큐에 많이 방영이 되면서 관광객이 폭증한 곳인데요. 뉴욕타임즈에서 꼭 가봐야 할 곳 1위에 비엔티안과 루앙프라방이 선정이 될 만큼 천혜의 자연환경이 풍부하고 지하자원도 많은 곳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지만 경제성장이 느려서 저개발 국가에 속해 있는데요. 문화의 개방, 자유시장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이미 10년 전부터 외국 자본이 많이 이곳에 들어왔고 지금까지는 기반시설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근간이 되어서 경제특구 지역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오는 그런 중요한 시점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라우스가 경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지금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은 수도 비엔티안의 100만평 중심부에 개발하는 경제특별구역 내에 있는 곳으로서 우리나라 강남 지역과 비슷한 입지로서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70년대에 강남의 아파트를 사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보신다면 그 미래가치가 상상 이상으로 뛰어난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도심 한복판에 골프장과 야외 수영장을 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중공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신축이기 때문에 우선 분양을 받게 되면 첫 번째로 경제특구 지역에 안착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한 이렇게 이미 분양이 됐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주변에 말씀드린 것처럼 골프빌리지라든지 정부청사도 여기 들어오고요. 또한 문화관광, 레저, 교육, 주거가 집약된 것이 이쪽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초고층 빌딩의 최첨단 시설들이 모두 들어오면서 향후에는 고위직을 포함해서 상위계층과 외국 주재원들이 주로 거주하게 되는 곳으로서 완벽하게 자족 기능을 갖춘 스마트 도시로서의 위용을 갖추게 되고요. 또한 직접 여기 수익형 뿐만이 아니라 직접 거주하기에도 상당히 불편함이 없는 인프라가 주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공항도 6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깝고요. 주변을 보시면 쇼핑몰이라든지 대형 병원도 다 있고요. 또한 탄루항 사원을 비롯해서 많은 사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또 많은 수의 국제학교, 골프장, 호수 이미 현재도 정주 여건이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입지 여건과 함께 개발 호재까지 이어서 덧붙임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라오스는 인접 동남아 국가 중에서는 부동산 시세가 가장 낮은데요. 개발 기대감과 함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고 싶은 해외 부동산 투자 1위 국가가 바로 라오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특구가 라오스 부동산에 미칠 영향은 엄청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은 경제특구 개발 사업을 보게 되면 1대1로 사업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현장이 속해 있는 1차 부지는 약 30만 평입니다. 아파트와 호텔이 지금 1,800여 세대가 완공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는 골프장과 주재원 빌딩이 들어서게 됩니다. 또한 아래쪽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빨간 부분 사이트의 아래쪽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에는 호텔 5성급, 7성급 호텔이 68층으로 들어오고요. 49층의 외교 빌딩 또한 엔터테인먼트, 의료센터 이렇게 마이체 시설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단독 형태의 고급 주거 시설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전에 라오스에서는 볼 수 없는 초고층 빌딩들이 중앙의 호수 주변을 에워스하면서 새로운 스카이라인이 생기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주변에 보시면 세계 유명 브랜드의 호수 주변이죠. 호텔이라든지 명품 브랜드샵, 이미 스타벅스는 확정이 되었고요.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관광 기능까지 갖춘 경제특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비엔티아 내에는 많은 수의 국제학교들이 있어서 우리나라 분들도 국제학교들을 많이 보내시는데요. 지금 한 몇십 개 정도의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경제특구 내에서 앞으로 다섯 개의 국제학교가 중고등학교죠. 이것들이 신설이 되고 또 여기에 세계 명문 17위에 속하는 중국 칭화대 캠퍼스까지 25년도에 설립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교육환경까지 다 신경 써서 조성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고속철도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장에서 약 10분 거리에 비엔티안역이 있습니다. 이 비엔티안역에서는 작년 12월에 비엔티안에서 방비행까지 갈 수 있는 철도가 연결이 되면서 어떤 새로운 교육과 관광의 활로를 찾았고 또한 광역 이용의 교통망도 아주 편해졌는데요. 앞으로 베트남이라든지 태국 이렇게 인접 국가를 연결하는 범아시아 간 철로를 연결하는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아주 많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 있는 곳 한루항 경제특구에 위치한 아파트 고급스러운 곳입니다. 주변 인프라도 너무 좋네요. 그리고 앞으로 개발이 될 만한 호재들도 굉장히 강합니다. 주변에 수많은 국제학교부터 해서 중국 칭화대의 비엔티안 쪽의 캠퍼스 설립까지 확정이 되어 있고요. 범아시아 고속철도까지 아주 스케일이 남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탐루항 경제특구에 위치한 아파트 가격이 어떨지도 정리를 해보죠. 가격 전략까지도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가격은 15평대에서 30평대까지만 제가 오늘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1억 2,700만원에서 2억원까지고요. 대출은 70%에서 80%까지도 가능합니다. 대출을 활용하시게 되면 투자금은 3천만원대에서 6천만원대가 되겠습니다.